우리 아들 선물을 벌어 그렇게 연식 친구 어떡하나 먹어 우리가 같이 많이 먹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거 진짜 좋았다 하지만 그냥 생가스 내일 먹어서 뭐 먹고 아 안돼 이거 살아내네 네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왔어 난 가고 싶었다 이거가 있어 하지만 우리 오빠가 못 먹어 네가 안 먹는데 네가 갈게 안녕 돈 어떻게 받아? 돈 내 기분 많이 오빠가 옷 좀 많이 갔네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옷 사줄게 괜찮아 안녕 안녕 갈게 왜 나 따로 가 우리 봉투 보고싶어 이거 얼마나 예뻐 얼마나 야 그거 입어봐 It looks so good Powerful Hello 예쁘다 오빠가 나중에 더 이쁜거 사줄게 알았지? 알았어 얼마에 팔아? 30만 원 15,000원 15,000원 꼭 주구뽕 닭발 끝까지 하나 ㅋㅋㅋㅋ 어제 미스터리 닭발 먹었어 오늘 그거 팔아 샵티바동 야 오빠 그거 팔았어 미스터리 오빠 외상이야 외상 내가 돈을 못 받았어 네 차에 가 잘까? 여기 차 여기 차에 여기 나 딱 한 번 입었어 진짜? 반하에 갔어? 아 딱 한 번 왔어 딱 한 번 왔어 그러면 이거 패디나 진짜 멋있어 나 좋겠다 잘해요 입어 나도 좋겠다 졸려서 좋다 ㅋㅋㅋㅋㅋ 야 그거 사람 왜 사 근데? 한국 가나? 나 그냥 웹사이트 봤어 셀 아 너 웹으로 샀어? 응 이거 원래 80달러 정도 아 오빠가 나중에 한국에서 옷 많이 사줄게 나 옛날에 가이드 일에 돈 많았잖아 나 그냥 사라 하지마 이제 그냥 닭발 하나 먹어 옷 팔아 미스터리 이거 비디오 꼭 봐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산다 진짜 마음이 아파 야 야 오빠 부모님 이거 뭐? 나 마음이 진짜 아파 아냐? 괜찮아 내 옷 아니고 리옷이야 나 왜 너 마음 아파? 아니 그냥 우리 아트 손을 벌렀 그렇게 여자친구 어떡하라 뭐 깼다 진짜 하지만 미스터백 알아? 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옷 진짜 팔아 그 이 백만 너 못잠 하잠 이렇게 그럼 미스터백 야 너 요즘 툴 없냐? 맨날 인스타그램 언제 팔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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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 너 언제 팔아 인스타그램 하하하하 인스타그램도 셀 셀스타그램이야 셀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그럼 미스터백 너 손 없어 그럼 나 얘기하자 손 좀 있어 나 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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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이거 안 입어 그냥 팔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손 팔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컷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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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때문에 왔습니다. 이제 그 닭발값 주자 미스터리 주자 자기야 빨리 미스터리 돈 줘야 돼 매워 가자 고맙습니다